3명은 달과 태양의 관측입니다. 달과 태양을 어떻게 관측을 할 것이냐, 일단 관측하는 방법은 뭘 이용해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게 되죠. 천체 망원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굴절 망원경이고 하나는 반사 망원경입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굴절 망원경은 어떤 걸 이용하느냐, 접안 렌즈, 빛을 모으는 걸로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요. 반사 망원경이에요. 오목거울을 활용을 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굴절 망원경이 일단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일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굴절 망원경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뭘까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대물 렌즈라고 해요. 대물 렌즈. 대물 렌즈.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접안 렌즈. 이렇게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굴절 망원경을 어떤 식으로 이제 물체를 보느냐. 별빛이 반사하느냐, 이쪽으로 이제 뭐가 들어오겠어. 빛이 들어오겠지. 렌즈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상이 어떻게 되잖아. 뒤집어져서 들어가게 돼.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들어가게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접안 렌즈. 이쪽으로 물체를 보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굴절 망원경의 원리야. 근데 이제 반사 망원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이 통을 이제 경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커다란 통이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 통이 이렇게 있고, 대신 이제, 어... 이 굴절 망원경은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오목 거울을 이렇게 달아줘. 오목 거울이 이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목 거울 이렇게 있으면, 이쪽 옆에다가, 이제 뭘 주냐면, 이제 평면 거울을 보면 되네요. 평면 거울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턱 튀어나오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쪽에 접안 렌즈가 붙어있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보이게 되냐. 빛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빛을 이렇게 경통을 통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고, 이 빛이 어떻게 돼? 오목으로 빛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 천체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망원과 동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경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파인더 하나 달려있고, 보조망원경이라고 해요. 파인더 하나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심추 하나 달려있고, 여기 이제 삼각대. 이렇게. 대충 이제 이런 형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천체만경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맞추면 중심추가 달려있고,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조절라산. 해가지고, 망원경에 초점을 조절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달려있는게, 모여의 구조. 천체만경에 구조더라. 이거는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읽어보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걸 이제 봐주면 되는 거고, 여기 집중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달과 태양을 이제 관측을 해야죠. 달의 특징과 태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달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지구의, 뭡니까? 위성이죠. 지구의 위성입니다. 자, 크기는, 지구의 얼마쯤 되냐면, 한, 4분의 1정도에요. 크기는. 그 다음에, 중력은 얼마쯤 되냐면, 지구의, 한, 6분의 1정도의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이면 훨씬 이제, 가볍지. 그 다음에, 질량. 질량 같은 경우는, 얼마쯤 되냐면, 지구의 얼마쯤? 한, 80분의 1정도로 되어 있는 게, 달이더라 라는 겁니다. 달의 생김새를 보자면, 달이 요렇게, 생겨있는데, 그러면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진한색으로. 거기에 관해, 은석구덩이가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달의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고지와, 달의 바다 부분이 있는데, 고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밝은 부분. 밝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바다는 좀 어두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지. 이쪽에 있는 달의 바다. 가 되는데, 어두운 이유는, 여기가 이제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높은 지역이에요. 고지되고, 달의 바다는 거기에만, 이제 저지대입니다. 낮은 부분이, 이제 바다가 되는 건데요. 현무암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화산활동. 화산.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대. 현무암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달의 바다가 현무암질으로 되어 있느냐. 애초에 달엔, 대기가 없어요. 애초에 달엔, 대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화나, 침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이런 운석 구덩이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런 거 하나라도 뭐예요? 운석 구덩이들. 이런 게 어디에 많은데? 고지에 많은데. 원래는 바다에도 많이 있었지만, 바다는 이제, 달 내부에서의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현무암질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운석 구덩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조금 더, 젊은, 젊은 암석 휴보라고 써야죠. 고지구는 좀 오래된 암석이고요. 바다 보면 좀 젊은 암석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가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실 외에도 어떤 특성이 있어?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아까 보면 온도차가 매우 크죠. 특히, 자전을 하게 되면은,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느리게 자전을 하겠지. 그러면서, 밤이 길고, 낮이 길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달의 특성이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 간단하게만 볼 거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태양계의 중심 함성이죠.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뭐하고 있어? 돌고 있습니다. 공보를 하고 있어요. 태양 같은 경우엔,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몇 배쯤 돼? 지구의 한 100, 한 2배 정도 돼요. 109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중력은? 중력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일단, 질량이, 질량은 뭐냐? 태양계 전체의, 태양계의 전체의, 99.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태양. 지구의 질량과는, 비교적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큰 게, 목성이잖아요. 태양계에서. 근데도, 그 목성조차 태양이 비비면, 다음 상태도 되잖아요. 태양계는, 표명 온도가 알고 있으면 되냐면, 6,000도씨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높죠? 내부는 훨씬 넘었겠지? 태양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내부는 몇 천만 도씨가 됩니다. 몇 천만 도씨. 그럼, 1억이 사다르는,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아, 구성물질은 주로 뭐냐면, 수소나, 핵융이, 주요 구성물질입니다. 가벼운 원소도로 되어 있지만,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무거워요. 이게 태양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그 다음에, 태양도 뭘 해? 자전을 합니다. 근데, 자전이라는 걸, 방향이 서에서 동일한 말이야. 이거를 뭘 보고 알 수 있었냐면, 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을 통해서, 태양의, 자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내부 구조를 본다면, 태양의 내부 구조를 보면, 태양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라는 건데, 태양의 내부, 여기 다 보잖아요. 태양의 내부 구조를 보면, 하지 않네? 자, 크게는,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은 안 이어져요. 자, 내부에, 뭐가 있고, 핵이 있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복사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리고 그 위에는, 대류층이 있습니다. 대류층. 이런 식으로 간단한 태양이거든요. 핵에서, 내부에서, 핵의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복사층에서는, 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대류층에서는, 뜨거운 곳은 어떻게 돼요? 올라, 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올라갔으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지.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겉표면. 겉표면이 있는데, 이 겉표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광구라 그래요. 광구.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광구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쌀알무늬가 나타나고, 쌀알무늬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흑점이라는 게 있어요. 쌀알무늬는 뭐에 의해서? 대류현상에 의해서. 대류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쌀알개미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흑점 같은 경우는, 자, 주변보다 조금, 이제, 자기장에 의해서 어두워. 조금 더 좀 어두워. 자기장에 의해서, 온도가 좀 더 낮기 때문에, 어두워보해서, 흑점이라고 보이는 거죠. 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흑점수도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흑점은, 11년 주기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을 하게 돼요. 12년동안 늘어났으면, 또 12년동안 감소. 12년동안 늘어나면, 또 12년동안 감소. 이런게, 반복이 되고, 태양의 자전의 선수 동일을 어떻게 하냐면, 흑점의 이동이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태양이, 공전을 할 때, 아니 자전을 할 때, 흑점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런식으로, 저위도에 있는 흑점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우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구성물질이 뭐다? 기침을 추세가 나는 것까지,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야? 태양의 흑점에 대한 내용이고, 이 광고 표면에 넘어서면, 이제 뭐가 있냐면, 태양의, 뭐가 있다나? 대기가 있어야 돼요. 대기. 태양의 대기. 태양의 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의 대기. 태양의 대기에서는, 크게 4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크게 4가지 현상. 일단, 뭐가 있냐면, 채칭입니다. 채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 표면에서 얇게, 이글이글 타고 있는, 채칭이라고 합니다. 채칭. 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는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대기에서 이렇게 퍼져나와요. 그 다음에는, 폭염.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빨개색 불기고, 뻥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레어. 폭발이 이렇게 일어났죠. 채칭, 코로나, 폭염, 플레어. 이렇게 4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평소에는 볼 수는 없고요. 언제 볼 수 있냐면,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의 다이그린드에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보이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먼저, 자기폭풍. 태양의 활동이 발가되면, 자기폭풍이라고 해가지고, 인공기능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통신장비가 교라있는, 이런, 이게 델린전입니다. 델린전.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로라. 오로라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자기폭풍이 지구에 날아오게 되면,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요. 벤 엘런데라고 하는 지구의 자기장이 있는데, 출렁출렁하면서, 아까 여기, 흔들흔들. 하늘의 형태로, 오로라가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다. 태양의, 특성들.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 뭘 쓴다? 천체만경을 쓰게 되고, 그쵸? 천체만경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이런 특성이 있으며, 태양은 이런 특성이 있더라구요. 조금 짧고 빠르게 봤는데, 시간이 많았더라면, 좀 더 많이 봤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좀 짧게 봤습니다. 10몇 본 것 같아요. 10몇 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본 것 같은데? 짧고 볼게요. 짧고 볼게요. 짧고 볼게요. 집에 가서 안 볼거면. 볼게요. 진짜?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전화가 없네요. 전화 보러 가겠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